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민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의 2023년의 첫 구독자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5월쯤에 제마어렌즈가 처음 출시됐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윙크앱이랑 같이 이벤트를 진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도 제마어렌즈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윙크앱과 함께 이벤트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1 무려 10일 동안 윙크앱을 신규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과 저만의 비밀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할인 쿠폰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신 할인 쿠폰은 제마어렌즈뿐만이 아니라 윙크앱에 있는 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렌즈라면 다 적용되는 쿠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이벤트 2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참여 방법을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그 참여 방법을 다 읽어보신 뒤에 네이버 폼지 링크도 걸어뒀거든요 그거를 작성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제마어렌즈 무료 교환 쿠폰을 증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윙크앱에서 자세한 이벤트의 내용은 더보기란 여기 밑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리뷰 제마어렌즈의 신제품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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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